누구야? 형님 하나 치는거 아니죠? 뒤에 뒤에 뒤에!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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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여기는 이전에 아저씨 영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저씨 영가가 있었던 폐건물 한 번 왔었습니다 유폐로 크게 이렇다 할 레전드는 나오진 않았지만 또 올 때마다 또 기운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음 한 번 지켜보는 걸로 합시다 뭐야? 뚫렸잖아 뭐야? 뚫렸잖아 뭐야? 뚫렸잖아 어? 형님 장난치는거 아니죠? 누구야? 형님 하나 치는거 아니죠? housing 욱 지구 봐봐 인정하잖아 시청자분 다 봤다니까 머리같은거 봤어 또치형은 여기 처음이야 오늘 내가 여기 유폐로 한번 때렸었어 그때는 기운이 스무새거든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몰라 봐봐야 돼 시작하자마자 부터 이거 뭐냐? 거울이 아니라 건너편 방이야 정확히 따지면 건너편 방 건너편 방이야 정확히 따지면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 깜짝 놀랐잖아 지금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 이 ㅅㄲ람이 진짜 깜빡이 베이크를 입고 가셔 여기야 정확히 여기야 이쯤이라고 또치형은 아마 이쯤에 있을 것이고 있다 있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기.. 저기.. 여기 있겠나 봐, 빨리 와 봐 누구냐? 누구냐? 여기가 총 2층인가? 아니 총 3층 정도가 있거든? 일단은 1층에서 들어오자마자 부터 지금 뭔가 이상해 뭘 봤어? 여기 있나? 무슨 소리야? 소리! 소리! 뭔 소리야? 둘이 넘어집니다 지금 현재 버치형은 뒤에 있어 이거.. 애기병기..? 애기병기..? 요아형 변기.. 소리가 여기서 났어 근데 희한하게 웃어 기운이.. 자.. 응? 뭔 소리야? 뭐야? 뭐야? 소리 집중! 뭔 소리야? 어디있어? 뭐야? 소리가.. 새소리 밖에.. 여기는 아니야 뭐가 숨소리가 좀 멀어 잠깐만 가보자 형님 여기 2층도 있고 3층까지 있을거야 가보면 알겠지 우리를 오리대고 장난치는건가? 2층..3층까지 가보자 아까 아침에 1층에서 뭐가 움직였던것이 지금은 다시한말하지만 큰 기운은 아니야 큰 기운은 아닌데 여기 뭐있다 100%다 형님 조심합시다 뭐가 들어갔네 그렇게 세진 않지만 뭔가 들어갔어 분위기 봐라 뭔가 튀어나올거같아 진짜 금방이라도 뭐가 튀어나올거같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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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와봐 나와봐 어? 뭐야? 뭐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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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즈가 뭘까? 또치즈가 소리 진짜.. 또치즈가 가지마 턱스러워.. 잠시만요 잠깐만.. 뭐지? 뭐야..?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 있어.. 있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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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뭔 소리가 자꾸..? 조용히 해봐 뭔 소리야..? 다시 한 번 말해봐 다시 한 번 말해보시오 방금 뭐라 했어? 다시 한 번 말해봅시다 뭐지..? 뭐야..? 어디있어? 어디있어? 왜.. 말한다 들린다 남자 걸그라 목소리 아이시여 아저요 아저요 집사2장 어디야? 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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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고! 어디있어? 밖고 밖고! 뭐야? 혹시 이런걸로... 하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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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들어와보시오 안으로 들어와보시오 옮겨다니지 말고 어디보고있소? 도치 도치 오래봐 아들 같다고? 알았어 아들 같다고? 안으로 들어왔어 안으로 들어와서 말하면 안될까? 소리 쉽죠? 조금만 가까이 오겨라 안으로 들어왔어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아기 때 야구를 좋아했다고? 애가 야구를 좋아했어? 너 애가 어쩌다가 그렇게 되어있어?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시오 얼마나 귀여웠다고?! 야구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다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가지 마시오 잠깐만! 잠깐만 조금만 더! 들어올라오! 올라온가 올라온가 올라온가? 들어올라온가? 내가 들어와서 얘기할 수 없을까라 이랬는데 들어올라올갑다 들어올라올갑다 내가 봤을 때.. 형님 데려가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아들하고.. 귀엽.. 귀엽다 했거든? 야구하는 모습이 귀엽고 얼마나 귀여웠는지 내가 귀엽고 잘생긴 건 알아 그러고.. 근데 안 따라갔구요 뭘 따라가 내가? 난 집에 가지 그러긴 하잖아 응 잠깐만 아 이제 들어왔어 계속 우리를 1층, 2층, 현지 3층 유인하는 거지? 아니면.. 그냥 자꾸 우리를.. 흔히들 말하는 똥개 훈련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소리.. 기운이 완전 약한 것은 아니다 기운이 완전 약한 것은 아니다 완전 약한 것은 아니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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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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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이.. 잠깐.. 기운 뿜는 것 봐서 원래 이정도 기운은 아니었는데..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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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해.. 뭐야.. 뭐야.. 저.. 아.. 아.. 됐다.. 잠깐.. 아.. 기운 뿜는 것 봐서 원래 이정도 기운은 아니었는데.. 중간.. 스샷 준비.. 엄청 가까이 있어.. 열 발짝 이내에 있는 것 같아.. 기운으로 봐서는.. 열 발짝 이내에.. 잘만 하면 찍힐 수 있겠다.. 잔만 하면 스샷 찍힐 수 있는 기운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완전 약한 것은 아니야.. 조심해.. 길 털어놨어.. 길 막은거에요? 뭐에요? 길 털어놨어.. 잠깐만.. 기운 봐라.. 아저씨 말씀 마주 합시다.. 말씀 마주 합시다.. 거기 있어.. 거기.. 뭐라오라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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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만 여쭤볼게.. 조용히 여쭤볼게.. 조용히 여쭤볼게.. 어떻게 다 이렇게 되셨어? 어떻게 다 이렇게.. 뭐라오라오.. 무슨 일 하셨어.. 일하다가 돌아가셨으면.. 무슨 일 하다가.. 무슨 일 하다가 돌아가셨어.. 건설 현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 높은 곳에 있었어.. 높은 곳에 있었어.. 높은 곳에.. 위에서 일했단 말이야.. 아니면.. 아.. 높은 사람이었다고.. 조용히 여쭤볼게.. 잠깐만..잠깐만.. 엄청 주위에 이 소음..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내는 소리들.. 주변에 이런 찻소리 있잖아.. 들리잖아.. 이런거에 엄청 민감해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 아저씨.. 아들은 12살이 돼.. 내가.. 웃지도 않은데.. 아들은 12살.. 아들이 12살.. 지금 그런데.. 내가 제대로 갈 수가 없어.. 근데.. 좀 말하는게 힘이 붙여보여.. 말하는게 힘이 붙여보여.. 엄청.. 숨을 조금.. 이럴 때 해야 되나.. 이분이랑은.. 뭔 얘기는 더 이상한데.. 지금 말하는게 다야.. 이분을 크게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머지 층만.. 또다른 뭐가 있는가만 보고.. 후딱..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안그면은.. 어떻게 돌변할지를 모르겠어.. 지금.. 범위 내에서 살짝 한번 빨리 훑어보고..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 안그면 계속 있을 수는 없어.. 여기에.. 시끄러운걸 엄청.. 밖에 주변 소음..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말.. 행동들이.. 엄청.. 예민하고 민감해졌어.. 소리도 조용히 해가지고.. 여기 위층만 한번 빨리 올라가볼게.. 혹시 다른 영가가 있을 수 있어? 만약에 있으면.. 좀 더 있어보고 한번.. 있으면은.. 도치형 뒤에 있어.. 도치형 안에 들어갔어.. 그 때 여기에 잠겼었었던가? 와.. 잠겼었네.. 완전히 장작있네.. 털매 안 보여.. 그거다.. 좋아요.. 안녕 개짱 부탁드려요